두 손모와 무릎을 터치해주세요. 오늘은 60초씩 운동하며 휴식 없이 진행해볼게요. 복부에 힘을 주고 무릎을 높이들며 손으로 터치해주세요. 터치할 때 호흡 내쉴게요. 호흡과 함께 동작 이어가주세요. 호흡 내쉴게요. 가슴 앞에서 두 손 돌리며 빠르게 걸어주세요. 뒤꿈치를 들어 친한 소음이 생기지 않도록 가볍고 빠르게 걸어볼게요. 터치할 때의 동작 이어가 tagin celular procedure. 그래서 Schuld 두 손은 허벅지 사이로 내리면 중심 이동해 볼게요. 호흡 내쉬며 팔을 아래로 힘있게 내려주세요. 호흡 내쉬며 팔을 아래로 힘이 내려주세요. 호흡 내쉬며 팔을 아래로 힘이 내려주세요. 호흡 내쉬며 팔을 아래로 힘이 내려주세요. 복부에 힘이 풀리지 않도록 좀 단단하게 주고 걸어주세요. 상체 살짝 숙이고 화려하며 좌우로 탭해볼게요. 선아완의 몸차감 이 영상은 제일 중요한 건 유앤 미 날 곁에만 있다면 베이비 캔치즈 쓰레기 자꾸 쳐다보면 말 말이라도 걸어봐 속마음을 표현해 음 너의 드럼 알 등 힘으로 팔을 열면 동작 이어가주세요 두 손 가슴 앞에서 교차하며 빠르게 걸어볼게요 속도 떨어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빠르게 걸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발을 넓게 열고 무릎을 살짝 구부리며 두 손 아래로 내려볼게요 두 손에 무거운 걸 들고 있다고 상상하며 아래로 내려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팔꿈치 등 뒤로 모으며 걸었다가 제자리로 돌아올게요 등 힘으로 팔꿈치 모으며 동작 이어가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팔꿈치 당겨 내리며 한 다리씩 무릎 접어볼게요 팔꿈치 당겨 내리며 한 다리씩 무릎 접어볼게요 해주세요. 팔을 앞뒤로 빠르게 움직이며 힘차게 걸어주세요. 심박수 떨어지지 않도록 속도 계속해서 빠르게 유지할게요. 팔을 모을 때 팔을 모을 때 팔을 모을 때 팔을 모을 때 호흡 내쉬며 팔을 모을 때 다리를 모을 때 팔에 breaks 놓을 때 가늘을 모을 때 spending 모을 때 고도 disciplining 한 squares 실종 운수미 춤 3,4,5,4,5,0 빠르게 걸으면 팔 옆으로 두 번, 아래로 한번 내릴게요 신간소음이 생기지 않게 복부 힘주고 가볍고 빠르게 걸어주세요 손바닥을 앞으로 내며 좌우로 움직여 볼게요 팔과 겨드랑이 힘으로 손을 앞으로 실컷 밀어주세요 팔꿈치를 고정한 상태에서 팔을 접으며 빠르게 걸어볼게요 손바닥을 쫙 펴고 팔 전체의 자극을 느끼며 움직여주세요 팔꿈치를 고정한 상태에서 팔을 접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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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과 함께 무릎 두 번씩 당겨올게요 그리고 번갈아가며 따라해주세요 복부 힘으로 다리를 끌어온다고 생각하면서 혼자 이어갈게요 팔꿈치를 고정한 상태에서 팔을 접으세요 팔꿈치를 고정한 상태에서 팔을 접으세요 팔꿈치를 고정한 상태에서 팔을 접으세요 It's me forever and I wish you be here Nobody told me how it's gonna be I gotta see you in reality I'm just so tired of seeing you on my phone screen My phone screen, yeah I'm a phone screen, no I don't know It's my phone screen To move on, I'll be able to move on I'll be able to move on When I'm wrong, I'll be able to move on I'll go along with my foot I'll be able to move on When I'm up, I'm out of my face I'll feel happy to be here I know who cribs Auf my head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팔을 크게 돌리며 좌우로 운동해볼게요 어깨가 불편하신 분들은 팔을 작게 돌리며 따라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한 발씩 앞으로 뻗으면 빠르게 걸어주세요 주먹을 쥐고 팔을 접을 때 무두에 자극 오는 걸 느끼면서 이어갈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한 발씩 뻗으면 무릎 접어주세요 같은 쪽 팔과 다리를 접으며 동작 이어갈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좌우로 빠르게 걸으며 이동해볼게요 체지방을 활활 태우며 매트 좌우로 이동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사선 위로 한 발씩 뻗으면 좌우 이동해볼게요 사선 위로 한 발씩 뻗으면 좌우 이동해볼게요 동작 크게 따라해주세요 동작 크게 따라해주세요 동작 크게 따라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리 탭하며 팔 좌우로 들어볼게요. 복부 힘주고 한테 살짝 숙여 좌우로 탭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두 팔 사서 아래로 뻗으면 빠르게 걸어볼게요. 다리와 함께 팔도 계속 태우고 있어요. 힘있게 동작 따라하며 이어갈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두 번씩 무릎 접으며 들어볼게요. 한테 스위트하며 복부작은 느껴지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옆으로 앞으로 펀치해 볼게요. 계속해서 빠르게 걸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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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다리씩 가볍게 앞으로 차주세요. 다리를 털듯이 앞으로 툭툭 차볼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한 다리씩 사선 위로 뻗으며 빠르게 걸어볼게요. 속도가 내려지지 않도록 호흡하며 빠르게 걸어볼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옆으로 두 번 이동해서 손 머리 위로 뻗어볼게요. 좌우로 이동하며 팔이 늦게 위로 뻗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리를 뒤로 걸어 스텝하며 박수 쳐볼게요. 다리가 어려운 분들은 천천히 따라하며 동작을 익혀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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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